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부탁드리는데 마이크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14개 준비했나요? 마이크? 14개 준비 못했죠? 8개만 예산때문에 자 그래요 원포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V4I1 4 U 안녕하세요 원포유입니다 저기요 아니죠 원포유 다시 한 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너네는 된다 감사합니다 8개월 안에 BTS를 넘어갈꺼야 아휴 아휴 그런 말은 아휴 정말 중요한 선배님인데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BTS도 장주영 PD가 처음에 경기방송에 제가 모시고 왔을때도 아 8개월 안에 된다가 있어 아 정말 돼있어 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한명씩 네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얼굴 마담을 맡고 있는 도요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포유의 매력적인 비주얼과 네 원포유의 국제 상담센터 맡고 있습니다 로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 원포유에서 히어로를 맡고 있는 영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작아요 안녕하세요 원포유의 도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메인웨터를 맡고 있는 현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메인댄서와 비글비를 맡고 있는 BTS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카리스마 리더 이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왕의 자랑이 되고 싶은 우왕 출신 리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우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메인보컬과 사막뇨우를 닮은 은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최고의 귀염비를 맡고 있는 세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에서 유일한 미성년자 귀염둥이 막내 경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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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포유에서 공을 맡고 있는 리드보컬 자존가인 루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포유에서 섹시함과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고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여러분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한 학급이 다 나와서 인사하는 것 한 학급이 로디는 어디에서 왔어요?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어디서 오신거에요? 네 자카르타 근처에요 근처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좋아합니다 진짜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둥 수라바야 마두라 유전 다 왔었습니다 반가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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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인기가 많지만 일본말로 잘 맞으셨다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미나사님 고마워 어 오늘 정말 아름다운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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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막내가 누구에요? 막내 막내 몇 년생? 여블리 막내 이번에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아 열심히 그래요 자 14명이서 단합이 잘되고 서로 화합하고 절대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그 단합의 힘이 여러분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박철영을 만나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조금 이렇게 돌아서서 저쪽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측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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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쪽도 한번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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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계속해서 원포유의 무대 계속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? 어떤 노래? 네 다음 곡은 2집 타이틀곡에 수록된 뚜루뚜루라는 곡인데요 이 뚜루뚜루라는 곡은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발랄한 음악이니까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 저희가 뚜루뚜루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원포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항상 SNS나 뭐 팬컵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많이 원포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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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포유 무대 계속됩니다